자 여러분 오늘 할 게임은 워킹데드 에피소드 4 페어소개서라는 게임입니다. 바로 갑시다. 드디어 나왔어요. 갑시다. 소리 적당하죠? 글씨 크기도 클 거예요. 게임 소리 좀 작은 것 같은데? 나 얘네 이름 다 까먹었어 또. 하도 오랜만에 나와서. 요거 아 요거 요거 요거. 어. 칠리 조향님 몇개 감사합니다. 어. 이거 이거 아. 자 여기서 제가 이걸 본다 했죠. 헐 누나님께서 별풍선 이쁜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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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끝났죠. 와 이게 진짜 완전 대박이었는데. 282개 이쁘이게 감사해요 진짜. 어 소리 봐 개 듣기 싫어. 어. 와 소리 봐. 자 여러분 소리 좀 조금만 키울게요. 게임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저기서 선택지가 있었어요. 자르는건지 아니면 좀비를. 죽이는건지. 근데 저는 좀비를 죽였습니다. 침착하세요. 아니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거에요. 이 여자 좋은 여자야.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다시.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버리고 갔어 쟤네끼리. 쟤네들끼리 나 버리고 갔어. 자 일단 팔 자르고. 야 피하고. 야 나는 왜 버려. 오 씨앗. 야 나도 살려줘. 어 나 혼자 있는데. 야 애들 피하고.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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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다시 뽑아 다시 뽑아. 와이. 자 피 다시 한번 붙이면. 이제. 준비들이 다 그냥. 지나치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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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게. 케니 아저씨. 아무도 없어요? 조용히 해야 되는거 아닐까 이거? 아 일단 불러봐. 오오오오. 깜찍이야.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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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여기도 살았구나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만 해요 이게 왜이래 배아파서 그런가?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저 lasugo 아 어 우우우우Du 돌파구 여깄딱에 있다 우위이히히히 여기 아닌가봐 여기 아닌가봐 여기아니야 오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여여여 오오오오오오오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이거 겜소리는 큰데 목소리가 작은거 같은데요? 얘네들 자체가 목소리가 작은거 같은데? 함께 있어야해요 좀비소리는 크지않아요? 게임소리 자체가 작아? 아 이 아줌마 쫄보야 그 종류의 워커를 통해야돼 너무 많아 쟤베가를 만들어줄게 그냥... 가오링니는 감사합니다 자 뭐 어떻게 하라고? 밀어? 저기요 어허허 어허 유인하고 유인하고 오케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이쉣 오오 개잔이네 어쩐다 우와 몽글린 열세기 감사합니다 비춰지지 말래요 쭉쭉 따라갑시다 소리 조금만 조금만 있다가 틀어드릴게요 키워드릴게요 오이씨 오이씨 야 왜 화면 점점 빨개지냐 나 최대한 빨리 따라가고 있는데? 오케 렛츠고 자 소리 조금만 키워드릴게요 키워드렸어 소리 키워드렸어 자 여기 탈출했습니다 드디어 자 에피소드4 페어 속에서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건데 이 게임은 정답이 없습니다 선택 잘못 골랐다고 그런거 없어요 선택지 정답 없습니다 나보고 뭐라 하지마 내가 뭘 고르든 내 마음대로에요 음음 음음 주치리 조하 형님 감사합니다 조건 5개 마음을 편히 먹으세요 얼른 따라오셔야죠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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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훨씬 더 좋았으면 좋겠지요. 다른 사람은 더 좋겠지요. Luke, Sarah, Kenny... goddammit.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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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괜찮아요. 걱정해주세요. 우린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곧 만날 수 있겠네요. 우리 최대한 위험할 수 있겠네요. 아마. 우린 좋은 시간을 계속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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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우린이 더 빠르다. 아, 우린이 더 빠르다. 아, 우린이 더 빠르다. 아, 우린이 더 빠르다. 근데 나를 그냥 그녀를 못 imperial 생각을 해가지고. 우린은 왜 기다려야 할 수 있겠어. 아... 우린이 더, 그 짖어. 뭐였어? 도망을까? 전 ideia, 우리 모두가 정신을 도와주했고, 하지만, 우린 더욱 더 따뜻해져야 할 것일 것일지. 더 좋은 것이다. 이만. 질리적이 성공했으면 우리는 이제... 뭐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지. 그들의 다이제. 우리에게 말해, 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았는데, 카버는 멍불렸던 것 같다 그가 그가 집중하는 것은, 그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냥 말해, 만약 사람이 불가능하다면, 일은 더 좋은 것 같다 당연히, 우린 불가능하잖아, 우린 아깝다 계획은 좋았다, 실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그가 너무 많이 말해, 너가 그들이 말해, 뭐? 아니 아니, 아니, 말해, 말해 그냥... 끊어야지. 죄송합니다. 우리를 끊어질 수 없어. 잠시만요? 아...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알빈이 여기가 되었다고 말했었죠. 알빈... 죽을 것 같다고 말했었죠. 그 이상한 미친 사람에게! 괜찮으세요? 아니 왜 또 종료하래요 운영자님 아까 종료하라고 해서 리방했구만 돌겠네 자 일단 녹화작가 종료할게요 자 여러분 그 운영자님이 리방하라 해서 리방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저한테 사소서 없어서 아니요? 다른 방법이 네? 그리고? 그리고 단순히 부결을 못하는건데 너도 부결을 못하는건 아니지만 언제나 북돈을 끊어나지 못하는건이 그래서 어느정도 당신만 원하는건가다 넌 그때 그냥 당황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화면이 딱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자 둘이 싸우네요 제인 언니 잠깐만 제인 웨이트 하아... 개귀여워 개귀여워 망한 저튼 감사합니다 초콜릿 이식 측에 아니 화면이 자꾸 멈추네 왜이러지? 어 왜이럴까?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알겠어 알겠어 여기가 곧 올게 오오오오 너무 오래 걸렸어 우리 오늘 방송 시작했고 아... 아... market need some place save to do..that do that I don't know Soon soon what it seems like this memorial work fine as a meeting spot no way we can stay here long term I told you that's why we are waiting and as soon as everyone else gets here we'll figure something out You want to leave without us? What?! No I wanted to go out and try to find everyone Well what does 켄니 want to do? 이 게임 몰입해야 되는데 몰입이 안 돼 덕분에 자 그럼 지금부터라도 합시다 켄이 많이 괜찮아지 않나? 아 쟤 물렸지 맞다 야 어떡하냐 쟤 아내 또 옮겠네? 여러분 쟤 재혼했거든요 아내 죽어서? 근데 재혼한 아내마저 또 죽겠네 이거 최곤디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녀가 잘 챙겨야 되나? 제인! 저는 아주 예쁘지 않지만 그는 정책이 더 나아질 것 같다 우리의 결정이지 너는 왜 이렇게 해? 우리는 그 길을 잃지 못하는 걸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이건 켄이 처음에 켄이이 뵈지 못한 사람이야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 아저씨가 다시는 이런 걸 생각 안 돼요 다시 해야 돼 클램? 음, 지금 지금 여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들이랑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스리따. 괜찮을 것 같아. 제가 여기와 함께할 수 있겠지. 끝까지. 안녕, 켄니. 어... 아저씨가 걱정돼요 그는 클레멘티인은 내 집이 지켜서 걱정돼. 시리드, 다이앤나는 내 입은 사이에 걱정돼. 뭐야, 해결하는 일이 왜 earlier, 그는 보는 게 싫어. 먹는 게 싫어. 전 아줌마를 도울 했어요. 앗, 손을 보고 있어. 내가 봤을 때, hatcoin. 당신은 죽어, 너 때문에... 누군가가 작아ED떨을 뺏으면 그냥 죽어다를 만난 사람들이 없으면 누구의 관심을 내고 그래서, 너는, 미치고 이 모든 종양으로 넘어질 수 없을 것인가?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 Dolcez 마지막으로, 우리 혼자서 보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그냥 여기 이렇게 놀고, 그냥 이렇게 놀고, 그냥 놀고, 맥. 아직도 잘했어. 클렌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쁜 사람처럼 구네요 케네 아저씨가 저한테 많이 화냈어요 찔러 찔러 클램 너는 그냥 돌아가야 할 것 같지 그 사람은 이루어질 것 같다 최종적으로 너는 도와줘 아직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줄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같지 음식, 물, 정말 비싸고 그리고 우리의 밤을 빨리 잃을 수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돌아가고,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루크가 계획이 될 것 같다 아, 근데 켄니가 미치면 안되는데 네, 아니 맥스는 말이야, 너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곧 너희들에 또 한 아이들이 있잖아 뭐? 갑자기 너희들에 관심이 있잖아? 너희들에게 흘러내려, 일은 일에 따라서 일을 못해 그냥 내가 흘러내려, 알겠지?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찾자 루크, 세라, 닉스 만약 너희들에 문제가 있다면, 너희들에 도와줄게 클레멘타인은 맞다.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그쵸 리더만 맞죠. 근데 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가자. 클램이 함께 오고 싶어. 감사합니다. 러멘카, 여기 뭔가 잘못이 나게 되면 자신을 보게 된 게 있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있잖아. 너는 내가 필요할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그 담아둘게 봐. 가자, 클라임. 버퍼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 HD로 보고 있죠 다 알아요 좀 제발 일반화질로 바꿔보고 버퍼 그래도 심하면 버퍼 있다고 해 제발 얜 누구야 아 화면이 왜 자꾸 끊기지 일단 별로 지장 없으니까 그냥 언니 말이 말해지지도 몰라요 언니 말이 말해지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들 닮았으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으면 좋지 아 끊기는 이유가 저도 끊겨요 예 PC분들 끊기는 건 저도 끊기기 때문에 그 그룹은 끊기고 지금도 끊겼죠 네 지금도 많을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신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 싶어 내가 말하고 싶어 너는 여기에서 그들한테 그들한테 끊기고 싶어 오늘 방송 설정이야 아주 그냥 극혐이야 잠깐만요 오늘 방송 설정 진짜 개극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끊길 수도 있어요 어 말 못했어 켄니 내가 내가 말할 수 없는 건 어디에선은 여행을 좀 알게 된다 그들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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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사람을 잘 만들고 그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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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잘 안전하게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믿고 저에게는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들에게는 그룹은 그들에게 죽을 수 있어 사람들은 죽여있어 그럼 당신과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생활품을 만들고 너의 자켓처럼 뜨거워져요 하지만... 바퀴즈가? 그 후에 죽을 수 있어 제 아들 제이미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너는... 아... 또 감성팔이 시작하죠 저분 최소 스타킹 우승자 뭐... 너의 아들한테 뭐지? 흐흐흐 우리는 항상 끝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큰 사신이라면... 흔히... 웃음 정말 쉽죠 이거는... 게임보단 스토리에요 스토리가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근데 이번... 이번엔 에피소드는 좀 잡소리가 많네요 이런거 다 필요없는 소린데 소리가 많이 부족했나봐 야호 까미니 감사합니다 동생이랑 추억 얘기를 하고 있네 우리 형들은 그냥 친구들이였는데 그냥... 친구들 좋아, 잭팟 근데 이 워커들은 좀 좋은 것들이 있네 살아있는거 아냐? 오우쉣 확인사살을 보소 어서 뒤져보자구요 홀리에맨링 감사합니다 초콜릿 5개 많이 뒤져보셨네 한층은 초콜릿 27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빵딩이? 까까아 가방님 15개, 감사합니다 어 총알이다 오른쪽 빵딩이 어 운전면허증 블라블라니 초콜릿 60개 아 감사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초콜릿 60개 농담이에요 겨드랑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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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룹은 항상 불가능한 것 같으니? 그룹은 적은 적은 것 같으니? 그룹은 적은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는게 쉽지 않지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지 않나 그게 다 다 됐어 한 칼 파일 이것들은 정말 좋네 한 번에 박두에 한 번에 박두에 제이미는 항상 한 번에 있는 거 내가 한 번에 도착했을 때 내가 한 번에 도착했을 때 뭐 에에에에에에이 어 어 잠깐만 이 안경 어디서만에 봤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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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지 못한 모양이야 아니야 아니야 뭐 재수없는 소리하고 있어 이런 개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마 어 있잖아 봐봐 으아 ㅅㅂ 바로 차 밟고 올라가면 되겠는데? 아 저기 일로? 오케이 오케이 오우 헐 헐 헐 얘 좀비됐어 헐 차분현님 한개 펜고 감사합니다 헐 헐 헐 어어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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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 그래서 으아 으아 너 내가 어欸 으아 아 알아봤어 임마 내가 너 이렇게 될꺼 어? 죽여버려 가차없이 보내버려 그냥 어? 좋았어 무기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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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잇! 내놔 준비되어 희망하지 마 넌 알았지? 그게 제 걱정이에요 그 핫취드가 아주 쉽게 붙어있어 너 죽을때 여기, 사용해 좋은가? 으잇! 말 다르게 하면 그냥 진행 그런 방법만 다르지 화면에 나오는 영상은 똑같아요 조금만 다르고 자, 얘네 여기 안에 들어가있나? 조금만 다르지 그리고 다른 문을 잡고 자, 가자 알겠습니다 찍어버리지! 한번더 찍어버리지! 여우, 개찰죠? 뭐? 좋은 작업 europe 으악! 으악!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오오 눈깔! 우을 atri зай 그럼? 랩을 뒷부분에 넣어 놓을 수 있다면? 야 한명 지금 저기 안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강의하고 있네 얘 대가리부터 찍자 일단 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살아있는 거 알았지 알았지 어? 살아있는 거 알았지 딱 봐도 어 일단 얘 시체 뒤져봐 뒤질 수 있나? 자 이제 천천히 음... 자 일로 갑시다 자 이쪽으로 와서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얘네 두 마리기 때문에 위험해요 여기 먼저 뭐야 이거 자동차는 뭐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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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죽여야 되는구나 그럼 나가 자동차로 그냥 둘 다 죽일라 했는데 그럼 얘네 둘을 다 죽여야겠군 가자 조져 안녕 무릎 빠셔 조열한 분 tipping 그 법을 casting 몇일US 셔 Крас 탈출했다 본인이 얼마나 웃을 거야 그리고 죽을게의 인간이 무엇이? 사람 우리 들어와서 어떻게? 이 쪽에 발음을 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위험을 할 수 있어 이건 나의 트레일러와 소통이 그런 것과 같은 트레일러와 소통이 그런 것과 같은 트레일러와 소통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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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이건 나는 그들의 눈을 감자고 있는게? 자 일단 자동차로 이 TV는 뭘까? 개귀여워 자 이제 소리 오케 오케 나이스와 직빵이죠 다 오죠 이제 좋아좋아 계속 울리면 되지 그러면 계속 울려 계속 빠앙 하면 되는데 안되네 계속 빠앙앙앙 하고 있으면 되잖아 왜 안되는거야 대체 자동차가 안된다면 내가 안되면 내가 안되면 안돼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래? 시동 그게 안되던데요 여러분 시동 그 보호기 밖에 안돼 열쇠를 먼저 찾아다녀